해외 한국 포럼에 한국의 공공장소에 아무렇지 않게 갚나가는 소지품들을 놓아두고 다니는 한국의 신기한 풍경에 대한 해외 네티즌들의 이런저런 경험담과 생각들 즐겁게 감상 부탁드립니다. 한국인들 말이야 커피숍이나 도서관에서 자리 비울 때 자리찜하기 위해 정말 실제로 자신들의 휴대폰이나 노트북을 그냥 자리에 두고 가곤 해 그런데도 아무것도 분실되지 않지. 댓글 이건 그냥 한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들 경우에도 마찬가지야. 난 화장실 갈 때 테이블 위에 전화기나 지갑을 놓고 다니는데도 분실된 적 없었어. 딱 한 번 백화점에서 지갑을 떨어뜨려 분실한 적이 있었는데 지갑 안내 연락카드를 보고 전화해서 지갑을 돌려주더라고. 내가 사례를 하려 했지만 끝내 사양에서 그냥 커피 한 잔 대접했어. 당연 내 지갑에서 분실물은 없었고. 날 보러 한국에 온 친구들이 내가 커피숍에서 주문하기 위해 자리 비울 때 전화기를 테이블에 놓고 가는 모습 보고 화들짝 놀라는 모습들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. 내 나라에선 이렇게 했다간 완전 도둑놈들에 봉되는 거지. 자전거나 우산은 제외야? 이런 것들은 쉽게 분실될 수 있어? 자전거는 모르겠는데 우산은 공공재로 여겨질 만큼 잘 분실된다는 말은 들었지. LOL 우산 분실 케이스는 내가 인증 가능. 3,000원짜리 깨끗했던 내 우산을 다른 누군가의 손에 보내버린 적 있어. 누가 가져간 내 우산도. 애도를 빌어 유우. 14,000원짜리 내 우산 생각나네? 사랑했던 녀석인데유 날 거쳐갔던 우산 중 최고였어. 클럽 가서 비가 올 때까지 기다려봐. 나도 그렇게 해서 내 사랑하던 우산. 밤 늦게까지 망가진 우산들 시체 더미 사이를 뒤져 마침내 찾아냈었어. 솔까 나도 우산 하나 훔친 적 있었어. 순전히 어떤 우산이 내 건지 까먹어서 생긴 일이었지. 나도 근 몇 년 사이 우산 3개나 잃어버렸어. 한 번은 내가 가게 아저씨한테 우산 잃어버렸다고 뭐라 하니깐 나한테 그냥 다른 우산 하나 가져가라고 하더라고 유유. 내 한국인 친구 하나랑 나랑 미국 대학 초년생 시절에 말이야. 항상 우리 랩탑을 도서관에 놓고 다녔었거든. 하지만 그 노트북들이 쉬지 않고 도난당하는 바람에 우린 그 짓을 바로 그만둬야만 했어. 몇 년 전 한 한국 여자애가 학교 도서관에서 잠시 화장실 간 사이 신형 맥북을 도난 당했던 일이 있었어. 설상가상 자리를 비우기 전에 다른 친구한테 봐달라고 부탁을 했었는데 그 친구가 부주의했던 거지. 미국에서 눈앞에 물건도 분실되고 그러는 거 정말 창피한 일이야. 이런 미국의 상황과 정반대되는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있는 한국은 그 사회의 상태가 매우 건강하다고 할 수 있겠지. 너무 슬픈 상황이네. 문명화된 나라를 떠나 문명화되지 못한 나라로 가서 소지품 도난이나 당하고요. 맞아. 내가 한국 대학에서 가르치는 학생들 외국 간다고 하면 거기 가서 커피숍짜리 맞는답시고 비싼 소지품 놓고 다니는 짓 절대 하지 말라고 주의를 줘. 내가 이런 말 해주면 놀라는 것 같긴 한데 난 이런 주의사항은 알고 가는 게 그들한테도 중요하다고 생각해. 동의해. 근데 이거 매우 짜증나긴 해. 커피숍에서 빈자리 찾기가 정말 힘들거든. 그냥 자기들 물건으로 자리 맡아놓고 심지어 점심 먹고 오는 사람들도 있어. 커피 한 잔 시켜놓고 몇 시간을 앉아 있는 사람들도 있고. 어디에든 있는 CCTV 때문이라고 생각해. 자신들이 추적당할 수 있다는 걸 아는 거지? CCTV 덕분이지. 사방의 CCTV야. 그러니 너희 얼굴을 가려 그럼 공정한 게임이 될 거야. 대신 너희들 생명이 과속 운전자들에게 털릴지 몰라. 한국 운전자들 미쳤어. 한국 운전자들 미쳤어.